제가 매일 왔던 미니플레스요. 다행히도 옆에 있는 거고 베이킹하고 아 도착했다. 엊그제 청소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라니 실감이 나지 않아요. 이제 침대 커버 씌우고 청소하는 것도 익숙해지니 떠날 때가 됐네요. 작별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 8호 자원봉사의 마지막 날이에요. 석양을 보도록 날이 맑아있습니다. 석양을 매일, 거의 매일 보러 가는데 이렇게 날이 흐릴 때 빼고는 더 큰 데도 전혀 질리지가 않아. 목줄을 매도 가만히 기다리고 진짜 말 다 알아들어. 엊그제가. 독일어인데 알아듣네. 난 못 알아듣는데. 지금 빠루 비차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호스텔 자원봉사 마치고 빠루의 피메일 호스텔이라는 곳에서 일을 마치고 오늘 리스본으로 출발해요. 비차 타고 한 4시간으로 가면 리스본이고 리스본에 간 다음에 하루 자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갑니다. 3주밖에 안 됐는데 뭔가 되게 오래 일하는 것 같고 별거 되게 뭐 이쁘고 그런 건 아닌데 이 동네가. 뭔가 되게 많이 정이 들었어요. 먹고 자고 하는 곳에서 정이 드나봐요. 제가 매일 왔던 미니 프레스용 슈퍼마켓 매일 제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석양보러 갔던 길인데 삼식도 하고 다음 여행지는 아마도 영국이 될 것 같은데 스코틀랜드나 하일랜드 이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갈까? 모르겠어요. 있는 집인데 다행히 옆에 있는 얘기하고 제가 월드 퍼플스로 재원 검사하러 왔다가 이분은 워크어웨이라는 사람들의 도움만이네요. 이분을 이야기를 하자는 건데 이분은 이해가 되나요? 좀 전에 옆에 앉았던 분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제가 먼저 말을 못했는데 냄새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스타일이 굉장히 좀 특이하신 거예요. 약간 뭐랄까 악세사리도 되게 약간 집시 느낌이고 이래서 제가 먼저 말을 시켰는데 기차 타고 리스본에 도착하니깐 시간이 벌써 3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전철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내렸는데 오늘 하루 묵을 숙소는 완전히 이렇게 도심 한복판이에요. 저 이런 숙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공항에서 가까운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왔는데 리스본 팝 호스텔이라는 곳인데 좀 특이하죠? 이런 데가 숙소 호스텔이라니? 열쇠를 이렇게 많이 줬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서 비도 오고 해가지고 날씨도 우중충하고 해서 약간 기분이 살짝 다운될려고 했는데 그리고 한복판에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숙소가 있어가지고 약간 몸도 조금 춥고 그런데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니까 물이 되게 뜨겁더라고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니까 약간 그런 게 다 싹 눈녹듯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기분 좀 또 업 돼가지고 좀 영상 찍을까 하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냥 하루만 잘 곳이기 때문에 그냥 편리한 곳을 찾았어요. 그리고 방은 그냥 네 명이 자는 여성 숙소인데 되게 좁고 그런데 침대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응. 네. 네. fed economic. 네. 그 주시나 어디서 5분정도 걸렸어요. 네, 네, 네. 저는 거기서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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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o요. 네. 성과 패키는 드림間 350 Nm loved Å ale 맞습니다. 네. 네. 남과 세рост아파티 같은 경우는釣 laufen Singer. 네, 네, 감사합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하나는... 다른 하나는... 드라우스... 호스텔마다 분위기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호스텔 구경하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이렇게 나가는... 옥상... 아까 제가 발견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옥상 별로 관심 없나봐요? 그래서 제가 옥상 어디로 가는지 아냐고 다른 게스트한테 물어봤는데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쪽이더라고요. 옥탑이 있는데 비가 오다가 말다가 지금... 어 지금 오네 또 비행기 또 지나간다. 화로에서도 비행기 엄청 많이 지나가다녔는데 아... 지금 이맘때쯤 되면 화로 석양볼원들 가가지고 슬슬 산책사가 가가지고 이제 석양볼 준비하고 그럴 시간인데 뭔가 일상이 그립네요. 한 달 동안 하던 일상이 왜냐면 여기는 더 도시 느낌이라면서 제가 그런 기분이 드나봐요. 이런... 숙소 앞에서 보면 이런 느낌 비가 더 많이 온다. 어... 저 건너편에 셰라톤 호텔 보이네요. 어... 어쨌든 셰라톤 이거 뭐 같아. 이런 도시는... 어... 싫어. 네. 공영부호께서 좀 일찍 자려고 와인하고 치즈를 먹고 있는데 포르투갈 아주머니께서 말을 붙이셔가지고 지금 그 마데라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데라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향이 그쪽이시라고 하신데 호날두 고향이 또 그쪽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거기 와인 엄청 맛있는데 비싸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병원 다니려고 지금 리스본에 계신다. 뭐 그런 얘기 그리고 또 리스본... 다른 사람들은 영어를 엄청 잘하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스페인어밖에 못한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까미노를 많이 걸으셨대요. 그 산티오 슬레길. 그래서 다음 달에도 가실 거라고 하시면서 사진 보여 드린... 사진 무슨 보여줄게 있다고 핸드폰 가지러 가셨어요. 지금. 원테스 포화? 이스머데르 칸디. 어... talk하려구요. 이게 나한테 비를 하신 대회 아닌 마사이거든요. önce 운동화 구ад theor 삼성이 сама ist 이게 제일一樣? 일이 어떤 생각은 저терS인가? 아무것도 안 남은 소리가 있어요. 이것으로ismatic 경이 이렇게 으 visually кол고 irgend Fargo 또 다른 사람만 한국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도 다 같은 곳에서 같은 곳에서 그게 free. 다 돈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경험을 가면 전혀 reactive 왕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 목표만으로 한 번에 따라해는 이곳에서 어떤 경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whaledog bite서부터 발굴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찾아다 poser. 이제 경험을 미래에 따라서 또 다른 경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에서 인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백동원의 경험은 세계가 자조ел ocult에 따라 따라서 , 지금은 여우는 여우라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받았어요. 예전의 여우는 여우도 많은 여우는 여우도 없는데 여우는 전oureος. 여우는 여우는 여우도 없는데 여우는 여우도 아니라 여우도 없죠, 여우 Otheratherine가 집사도 없죠. 여우는 여우도 없는데 일을 없다. 스페인에 오위도 아, 스페인가요? 네 다음пресс 이 시장은 シャワ이네 시작이 오위도 아, 이웨, 이웨 아, 이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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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트라이 아주 아름다운 내가 이 Camino 만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가 가야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아스트라이니 무척에 가야하는 아스트라이니 웨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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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잉 웨이니 응 웨이니 웨이니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름에도 불구하고요? 네, 불구하고 좋은 날을 좋아합니다. 추운 날을 좋아합니다. 추운 날을 좋아합니다. 추운 날을 좋아합니다. 민두! 도착해서 뭐 다른거 할일도 없이 다른데 돌아다니지도 못했고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아침 한 6시 30분에 아니다 6시에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비행기를 7시 45분까지 타야되고 8시에 8시 비행기 때문에 6시에는 6시 전에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수본 공항 가려고 택시 기다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메트로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전철 타고 가려고 했는데 6시에 전철이 운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가면 여기서 공항까지 한 20분 정도도 안걸리는 것 같아요 볼트라는 앱을 이용해서 택시를 탔는데 이 볼트는 약간 한국의 카카오 택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카드 신용카드 연결해 놓으면 거기서 결제돼 가지고 그냥 바로 택시 이용하면 결제가 바로 되는 시스템이라서 편리한 것 같아요 지금 볼트 사용은 처음 해보는데 지금 보니까 도착하려면 6분 남았다고 뜨네요 이 호스텔에서 하루밖에 묻지 않았는데 어제 저녁에 혼자 식탁에서 샌드위치에다가 와인 먹고 있는데 포르투갈 여자분께서 이렇게 말 시키셔서 마르데야라는 섬에서 오신 분인데 병원 가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리스본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수잔인데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얘기하고 그냥 계속 들어주고 얘기하고 계속 거의 오늘 아침에도 제가 5시에 일어났는데 커피 마시려고 또 그분이 일어나신 거죠 그래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남편분이 경찰이신 거예요 근데 경찰인데 순직하셨대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남편 얘기도 하고 또 이제 경찰은 특별 대우를 받는데요 경찰 가족은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딜 가나 막 공짜 무료 아 무료 그리고 막 우선 입장 이런게 되게 크대요 공항 갈 때도 다른 사람들처럼 기다려 가지고 기다리게 줄 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제 입장하고 그리고 섬에 집이 있는데 방이 11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은 다 출가시키고 그 넓은 집에 혼자 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꼭 오라고 우리 집에 꼭 오라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연락처 주고받고 주고받지는 않았죠 제가 인스타 계정만 이렇게 받았는데 포스팅은 안 하시더라고요 경찰 가족은 SNS 소셜미디어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메시지 DM 받을 수 있는 계정만 알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택시가 5분 남았네요 날씨는 뭐 이렇게 많이 안 춥네요 한국에 10월 중순이나 초 날씨라고 해야 될까나 낮하고 밤하고 날씨가 다르지만 하루 밖에 있지 않을 거니까 뭔가 이야깃거리가 없을 줄 알았더니 뭔가 또 추억이 생겼네요 헤어지면서 막 허그하고 또 손 키스하고 막 참 한국에서 안 하는 허그를 또 이렇게 여기서 엄청 많이 하네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축복이죠 오 왔나보다 아닌가? 아닌가보나? 공항 가기 전에 항상 체크해야 될 것이 여건이 있는지 신용카드 잘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 잘 있는지 치즈를 꼭 만들어 가라고 해가지고 또 옆에서 막 그래가지고 또 빵하고 치즈 있는 거 가지고 막 또 샌드위치 만들고 코리핸드 넣어서 막 만들고 하아 정말 옆에서 말을 막 계속하니까 좀 정신없긴 한데 도움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볼트 지금 부를 때도 위치가 제가 있는 위치가 잘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출발 위치가 왜냐면 포르투갈어니까 근데 또 수잔이 욕실에 있는데 불러가지고 이거 맞냐고 또 확인하고 역시 편지인이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럴때는 아 도착했다 헬로우 제가 리스본 공항에서 체크인 하는 것은 처음이라 공항이 좀 별로 크진 않네요 어우 사람 많다 지금 시간 6시 몇 분밖에 안 되는데 6시 5분인가? 사람 왜 이렇게 많네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움직이지 않으면 불안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좀 보기 힘든 것 같고요 한국 사람은 진짜 여행하면서 좀 힘들었고요 한 번도 본 적 없고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좀 두 명? 많으면 한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긴 여행을 할 때는 화장실 간에 가야 되니까 이렇게 복도석을 선거합니다 자석을 선택을 제가 하진 않았는데 다행히도 복도석에 배정이 돼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아부다비까지 7시간 정도 가고 아부다비를 내려서 인천까지 7,8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아부다비 공항에서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아타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에티아드 항공은 항상 아부다비에서 경유를 하는 것 같아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갈 때 지금 모처럼 아주 오랜만에 대학교 친구 만나러 지금 경복동 쪽에 왔는데 진짜 사람 너무 많았어요 전철역에 진짜 낑겨가지고 타가지고 이렇게 제주도에 하늘에 고맙습니다 이불에 한글자막